오늘은 포나를 초콤 할거에요 랜덤스쿼드 화이팅! 파이팅! 파이팅! 어디로 갈거에요? 님이 가는데로 갈게요 내가 아는 목소리를 들리는데 거기 아무도 없는덴데 님들 3명 파티에요? 예 네 뭔소리야? 샵짱! 어? 줄 돌격구총? 괜찮은건가? 왁구총 왁구총 포트나이트를 아무 생각없이 3인큐를 했는데 왁구총이 나왔고 스위치 확인해 보인다 그래서 그냥 아는 척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잘했어요 캐리좀 부탁드립니다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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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여기 그거 여기 여기 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뭐야 왜 안먹어요 왜 애낭이 꽉 찼어 애낭이 꽉 찼어 뭐 쓸데없는거 하나 버리시지 잡혀서 알아듣대요 왜 도려 아 에반가 가자 에반가 아 10가능 10가능 그냥 가는거야 이럴땐 내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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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조져 조져 오케이 똥가루 똥가루 오지게 뿌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갔다 자 돌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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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올라가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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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은거 같은데 그냥 살려주면 안돼 아 뭐야 다 잡았어 끝났어 그런거 같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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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애 우리애 승리야 살려주세요 우리 쟤 쟤 쟤 쟤 쟤 살려 살리고 음 좋아 가자 규 아 앞에 적 앞에 적 앞에 적 앞에 적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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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먼데 쟀다 쟀다 에빡해 에빡 에빡해 에빡 아 너 뒤로 쟤나 글라이더 차고 쟀다 쟀다 에빡 어포나 개꿀재미네 떼거지로 다니면서 몰고 패고 다녀야되 쟤네 우리 우리 좀 강한애들인줄 알고 쟤나보 15 15 15 15방향 어디서 어디서 350 방향 강쪽에 350 아 뭐야 나 어디서 쏘는데 지금 뒤 뒤취 같은데 아 뒤왔다 뒤 뒤 뒤 뒤 뒤 나이스 컷 나이스 아 정말 아프다 이거 괜히 들어갔다 아 에너지가 없는데 저거 좀 살려주고 살려주고 153 방향 아니 하나 있는거 어디어디어디어디 253 뒤에 바벨탑 일로 왔다 일로 왁구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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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많이 맞췄어요 많이 맞췄어요 많이 맞췄어요 오케오케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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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뒤에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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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개피야 진짜 진짜 245 방향에서 245 방향에서 오케 다와 애들 다 날아와 날라간다 저희 팀 한 명 기절이요 살리고 살리고 이동해야 됨 이제 슬슬 아 아 아 망했다 아 일 남았어 에너지 여기 힐템 힐템 먹을 거식이 없음 오케오케오케 우리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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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자 형 그냥 가 그냥 가 나 못 먹어 그냥 가 아니 형 지금 가 뒤에 우리 뒤에 뒤에 하나에 뒤에 아이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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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뭐 어딨지 다른 팀 두명 남았어요 두명 왁구 형 화이팅 힘내 어 안돼 안돼 나 에너지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에너지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미안해 나 에너지 에너지 힐템 지금 하나에 밖에 없는게 붕대 없나 붕대 형 형 방금 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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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땡큐 아 포트나이크2 후반까지 버텨본게 처음인데 어 여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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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왜이래 아니 형 왜 또 피일이야 광고 야 내가 Kell geht다 어 나도 처음 해봐 나도 내 실력으로 처음 해봐 아 형 사랑해 야! 이겨 스웩! 적역하지 마라 아 대박이다 진짜 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형 광스러웠어 나 이거 학교에서 자랑하고 아 어 업로드 다 나왔어요 뭐 할 말 한마디씩 하세요 유튜브에 홍보해 드릴게요 안 기본적으로 한번만 아니 나한테 시키지 말고 본인들이 할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하라 형 즐거웠고 기회되면 다음에 또 만나자 아 예 알겠습니다 와 광수 탔다 어 첫 우승 무엇 자력 우승 최초입니다 예 솔직히 우리 같은 스쿼드에 있는 분들이 막 고수는 아니야 다 아무도 건물 지울 줄 아는 사람 없었어 내가 보니까 막 건물 타락 지으면서 올라가는 사람 없었거든 어 포린이 4명 있어 포린이 4명이서 첫 우승했어요 앙! 기분 좋아! 앙! 기분 좋아! 앙! 오이시!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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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!